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수입니다. 진정미 씨를 모십니다. 여러분 함께할게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바람 안 봐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는 생활을 함께 만들어둔 사람 거기서 누울하다 이제 살아 내 모든 곳 속도 이제 흔들네 사랑이 무언지 정이 무언지 두 곳에 가르쳐 주여 이렇게 말하네 가슴 떨리네 나만 나만 사랑한단 말하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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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친구들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안다른 생활하게 만들어둔 사람 어디서 무얼하라 이제 살아라 내 모든 곳 손들이제 흔들네 사랑이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 뜨겁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말하네 가슴 떨리게 나랑 나만 사랑한다 말하네 이 말을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